안녕하세요 승짱토입니다. 오늘은 또봇 에슬론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을건데 오늘 보여드릴 또봇 에슬론은 이쪽부터 시작해서 장고, 앰뷸런, 메트론 이렇게 3가지로 입혀있는데 우선 이 세대 메카드를 일단 로봇모드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고, 앰뷸런, 메트론을 이렇게 로봇 모드로 변형시켰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에슬론은 3개 모두 정말 멋있게 생겼고, 그럼 이제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고, 우선 장고는 일단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니터 페이스 얼굴에 약간 마크 디자인의 얼굴로 되어 있고 위에 약간 카우보이 같은 느낌의 모자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게 굉장히 매력적이게 생겼고 그리고 두 손에는 이렇게 쌍권총 에이스 매그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하고 싸울 때 이 쌍권총을 탕탕 이렇게 싸워서 공격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에이스 매그넘을 손에 쥐고 있지 않을 때는 뒤쪽에 이렇게 콩 같은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제 관절을 보자면 머리는 고정, 팔은 회전이 되며 팔꿈치 역시 이렇게 움직이 되어 있고 어깨 쪽지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허벅지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무릎은 90도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고 발목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앰뷸런. 자 앰뷸런의 디자인은 우선 얼굴은 장고와 마찬가지로 모니터 페이스 얼굴에 마크 디자인에 있고 약간 산악구조자 헬멧에 쓴 듯한 얼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손에 이렇게 이렇게 마운트 스톰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이걸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수직으로 잡는게 있고 이렇게 총처럼 이렇게 잡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로도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관절은 머리 고정이고 팔은 세전이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어깨 쪽지가 살짝 옆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며 팔꿈치는 90도까지 없게 되어 있거나 손목 역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고관절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무릎은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며 뒤쪽에 이 팔 뒤꿈치는 변형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트론 메트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얼굴은 파란색 이렇게 눈이 있고 여기 마스크 디자인에 약간 굉장히 힘센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손에 이렇게 강철바벨 같은 이런 거대한 망치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메트론은 굉장히 멋있게 생긴 것 같습니다. 메트론의 관절이 된 경우에는 머리 고정이고 팔 이렇게 회전이 되며 팔꿈치 움직이고 어깨 쪽지를 옆으로 올려주는 게 가능하며 고관절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발목이라는 건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대의 메카를 이제 다시 자동차 모드로 대명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보 엠비론 메트론을 이렇게 비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클로 만들어 봤을 때 엠비론과 메트론은 마인드코어를 넣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비클로 변형이 가능한데 장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형할 때 이 마인드코어를 빼고 이렇게 변형을 해야 돼서 이 마인드코어가 남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 이 마인드코어를 남는 파츠로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는데 우선 장보의 옆 부분을 이렇게 좀 열어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옆에 넣는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마인드코어를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닫아서 이 종트에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었을 때 약간 조금 이 마인드코어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리지만 이렇게 하면은 남는 파츠 없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비클모드의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장보 기본적으로 기아 자동차의 니로를 모델로 하고 있고 굉장히 실차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이크도 똑같이 생겼고 앞부분에 프론트 역시 굉장히 디테일을 전해놨고 창문 그리고 위에 이런 도색 창문 이런 것도 굉장히 조형을 전해놨고 바퀴도 굉장히 조형을 전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에슬론 V자와 T자 뭐예요. 그리고 황금색 깃털 같은 느낌의 약간 이런 장식인데 여기에 없으면 굉장히 기아차일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앰빌런 산악구조 찌프차처럼 생긴 것 같고 우선 프론트는 이렇게 약간 좀 힐 같은 게 이게 윗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헤드라이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경광등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산악구조대답게 옆에 이렇게 Mountain Rescue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하얀색 라인 그리고 여기 하얀색 십자가 그리고 여기에 산 모양의 주황색 십자가 표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고 바퀴도 굉장히 이렇게 조형을 전해놓은 것 같아서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울퉁불퉁한 길도 충분히 잘 갈 수 있을 수가 없고 뒤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번호판 부분에도 이렇게 Rescue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 그리고 앰빌런 같은 경우에는 비클 모드에서 한 가지 더 변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뒤쪽에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접혀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딱 펴서 180도 눌러주고 이 회색 부분들을 이렇게 빼서 날개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밑에 바퀴를 이 휠 부분이 밑을 향하게 해서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마운트 스톰을 분리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다시 끼워주고 마운트 스톰을 이렇게 다 펴주면 짜잔 이렇게 헬리콥터 모드로도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요 저는 앰빌런 처음 샀을 때 비클 모드에서 이 헬리콥터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헬리콥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에슬론이 이렇게 3단 변신 없을 줄 알았는데 앰빌런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앰빌런은 자정차 모드보다 이렇게 헬리콥터 모드가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사람을 태우고 이제 이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트로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처럼 생겼고 서울에 있는 메트로 전철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헤드라이크 똑같고 파란색과 빨간색 라인 굉장히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옆부분도 굉장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이 밑에 이 부분이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조형을 다닌 것 같고 뒤쪽도 굉장히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밑부분이 약간 좀 발목이 살짝 보여가지고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좀 달리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밑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하철 조형이 굉장히 다닌 것 같고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뚜벅들은 마인드코어를 넣을 때도 이렇게 특징이 한 가지씩 있는데 우선 잔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잔고는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슴 부분을 딱 열고 여기다가 마인드코어를 넣어주면 딱 이렇게 머리가 퉁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약간 좀 세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앰뷸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열어서 마인드코어를 넣으면 되는데 마인드코어를 넣게 되면은 보셨죠?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스프링 기믹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요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마운트스톤 같은 경우에는 로봇모드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프로펠러인 상태에서도 로봇모드에서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마지막 메트론 메트론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을 눌러서 하면은 마인드코어를 넣으면 되는데 누르게 되면은 신기하죠? 이렇게 익스프레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메트론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마인드코어를 딱 넣고 딱 닫아주면 됩니다 요런 점들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에슬론의 사이즈는 또봇V의 스피드랑 비교하면 이 정도인데 어 장고랑 엠듈런은 거의 비슷한 듯 하지만 어 메트론과 비교했을 때는 메트론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이 또봇V의 클래식과 비교하면은 이 정도의 사이즈로 어 마찬가지로 메트론과 비교했을 때는 메트론이 좀 더 크지만 장고랑 엠듈런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크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이 또봇V의 스피드랑 장고, 엠듈런, 메트론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이번에 보여드리는 에슬론은 어 에슬론 시리즈 다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인드코어 넣었을 때 이렇게 변함도 이렇게 생기고 무엇보다 이렇게 엠비런 같은 경우에는 어 에슬론에서는 그냥 1단 2단 변신만 있었는데 엠비런 같은 경우에 3단 변신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헬리콥터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고 메트론과 장고는 어 현대에 있는 기차와 자동차를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서 정말 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